안녕하세요 팡팡매입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어차피 내가 독일 때로 딱 알고 또 기가 막히게 또 알고 또 선물을 보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물음표 아니야? 물어볼 때 쓰는 거? 나는 처음에 실장 줄 알았네 슈퍼마리오 알았지? 어 어떻게 알았니? 아니 말만 들었지 해보도 안했지 어 진짜? 아니 그 텔레비전 나한테 봤어 내가 그 버섯 모양을 생각해갖고 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한 번 동작 봤다니까 조금만 해갖고 야 조금만 해갖고 막 동작 개가지로 막 쏴야댕이더라고 그런 거 봤어 어디 막 산속도 들어가고 막 그냥 조금만한 근육을 다 데리고 이면서 야 막 뛰고 막 그냥 잘해 막 동작도 먹고 막 별짓끼도 다 하거든 뭐 어 어떻게 알아 아버님? 너 작은 아빠랑 막 운전 막 여기서 막 저기 오면서 막 그냥 어쩌고 오면 그냥 그 엘리베이터 타고 야 무서울 거야 나가던 거도 막 그런 거 아니야? 응? 모르겠네 머리가 더 복잡해지네 뭐 조금만 안 해서 막 돌아다니잖아 막 어디 막 조금만 조금만 근육도 막 데리고 막 산속도 데리고 막 별걸 다 데리고 어 맞아 누구야? 너 나 콜라보 좋아요 우선 박스 보통 대박이야 시작 딱 이렇게 딱 콩콩 일어나면서 아아악 괜찮Good 어 딱 했어 딱 딱 재밌어요 재밌어요 와와와와 어머머 이거는 몇 번 써야 돼? 한 번 한 번? 왜 아까워서 어떻게 해? 한 번은 너무 아깝다. 나 같으면 한 세 번, 네 번 써야 쓰겠는데? 어우 냄새 좋아. 무게가 달라. 이 안에가 뭐 들었을까? 내가 너 씨 많이 써봤잖아. 이 정도 사이는 없었거든. 여기가 이 안에가 뭐 있는 거 같아. 틀림없이. 이따 한 번 써볼게. 무슨 냄새가 나요? 한기로 말할 거 같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 냄새인데 내가 냄새는 정말 못 잡겄네. 알아서 상상하시오. 여기는 뭐야? 피치 공주? 이거는 사와 젤리요. 와. 변기 냄새 나. 이거 물에다 타고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복숭아하고 파인애플 냄새 나. 암정이 여름 냄새. 누이지. 누이지. 이거는 이것도 사와 젤이. 색깔이 대박이다. 사과 냄새 나. 이것도 그렇게 쓰는 거야? 이거 같을러? 응. 오우! 사과 냄새. 응. 사과도 풋사과 냄새야. 이거는 빨간 사과인가? 마리오. 지인공. 응. 이거 냄새 나네. 석류 냄새 나네. 매콤한 냄새 나. 오 그러네? 달달한데 매콤하다. 근데 너스는 어떻게 해서 이런 향을 이렇게 만드는가 몰라? 여름에는 여름향 만들고 겨울에는 겨울향 만들고 너스 사장님 진짜 대단합니다. 물 받고 올게요. 볼 땐 나이가 누구거든? 됐다. 와. 와. 생각해봐. 근데 그게 뭐 있는 것 같아? 어머. 어머. 너 이상한 색깔 나오다. 너 이리 와. 너 뭐 들었어? 어? 어. 뭐 있어? 어머. 나 너 그럴 줄 알았어. 나 그럴 줄 알았어. 어머. 와. 와. 이거 버섯이다. 버섯. 와. 오. 대박. 야. 버섯이 대박이다. 한번 이리 와. 한번 놓쳐볼 거나? 없은 것 같은데? 한 마리밖에? 너 씨 하면서 펴 카드가 결론 행복한 시간이다. 아무 생각 없이. 밥 하면 자식들 반찬을 무엇이 마시 맞으려나 그 생각이지. 물선에 와서 이렇게 펴보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만 내 자신만 생각하는 거야. 나를 이해하는 시간이잖아. 근데 얼마나 좋냐? 나만 내 자신만 생각하잖아. 이런 시간이 많지 않구나. 이 시간이 결론 행복한 시간이야. 이걸 또 회사에 가서 이 생각 제 생각하면서 생크릴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이 오면 꼭 너만은 시간하잖아. 아무튼 나는 나만은 시간을 가질게. 안녕. 펜드라 안녕. 아. 미끄러워. 버섯 하나 먹을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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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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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지는